꿀친구들! 여기 오세요! 이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기록 발견! 어디 갔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된 건가요? 정말 이 안테나가 문화재로 등록됐어요. 네, 맞아요. 이 안테나는 2009년 4월 22일에 등록문화재 제436호로 지정되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아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부형문화재인데 도대체 등록문화재가 뭐예요? 어, 등록문화재는 근대 문화유산 중에 보존가치가 뛰어난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문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개화기부터 6.25 전쟁 전후의 건축물, 생활문화 자산, 역사유족 중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안테나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문화재로 등록된 거예요? 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테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테나로서 최초의? 1969년에 건립이 되고 70년부터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던다. 그래가지고 국제통신의 성부자적인 역할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직경이 무려 28m. 스케일부터 남다른 우리나라 최초의 안테나. 우리나라 국제통신 발달에 크게 기여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된 이 안테나는 지금까지도 국제통신과 국제위성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안테나는 주반사판, 이 큰 접시,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부반사판. 그리고 저기에 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성에서 전파가 내려오면 이 주반사판을 통해서 받아서 부반사판으로 그 부반사판에서 직접 된 신호가 혼으로 들어가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아 우리가 첨단 위성통신,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테나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위성의 신호를 보내서 위성을 제어해 관리한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안테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신과 방송을 책임지는 무궁화 위성도 함께 관리하고 있대요. 문화재로 등록된 안테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안테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테나가 전파를 잡아서 우리 생활이 이용되는 걸까요? 교수님, 안테나는 전파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안테나라는 것은 신호를 공중으로 내보내거나 공중에 있는 전파를 내보내거나 공중이나 전파를 다시 수줍을 해서 수신기로 부러지는 전파의 입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안테나부터 전파가 어떻게 날냐 원리를 하면 신호를 어떻게 잡는지 알 수 있어요. 도역은 여기에 안테나를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안테나를 다이퍼라 안테나라고 그러는데 이 안테나로부터 전파가 나가고 또 수신되는 걸 한 번 이 기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도역시키죠. 이 원리부터 전파가 나와서 신호가 나와서 이 안테나로부터 전파가 나오는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위로 직각으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하는 것은 전기를 띠는 성질을 이동하는 거예요.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모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전기가 모이는 꼴이 돼요. 그러면 전기로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뒤에서 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안테나에 기본이 되는 다이폴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의 원리는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전파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수 있다는데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전파로 만들어 내보내면 멀리까지 퍼져나간 전파가 방송을 보려는 가정의 안테나에 도착하고 그 전파가 다시 안테나를 통해 전류로 바뀌어 TV를 통해 방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 휴대폰 내에 사용되는 안테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안테나인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솔로, 신호가 가는 솔로고요. 이게 안테나가 아니라...